네, 덕수공 풍류 8월 첫째 공연 벌써 마지막 무대입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요, 이 시대의 명창, 경기민요 명창 강효주 선생님께서 꾸며주실 건데요. 제가 강효주 선생님이 열렬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 성원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경기민요 곡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국가무역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씨고요. 17회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국립부각원 민속악단 부수석 단원으로 조직 중이시고요. 안팎으로 여러 활동을 통해서 경기민요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불러주시는 곡들 보니까 아리랑, 청춘과 태평가 정말 경기민요의 대표곡들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많은 추임새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임새 많이 해주시면 아마 선생님께서 아껴주셨던 곡도 하나 더 불러주시지 않을까 제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강효주 선생님이 모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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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리랑 고음 너무 많나 천천 많은 천별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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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